호떡에 담아서 그리고 국물을 볶아줍니다. 육수와 국물을 사용해서 설탕을 넣어줘 ère도 조금 넣어줍니다. 설탕을 적은 설탕을 넣어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나잘먹입니다. 오늘은 물면 했고요. 그 다음에 차돌박이 구워서 같이 먹으려고 하거든요. 김치하고요. 깻잎하고 고추, 양배추 샐러드, 그 다음에 이거는 무저림이거든요. 그리고 후추하고 이거는 허브맛 솔트 같이 뿌려서 먹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거 쌈장인데 매운 쌈장이라고 나와서 맛있다고 해서 이거 준비했거든요. 같이 좀 먹어볼게요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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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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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는 고추가돼서 다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뼈는 고추가돼서 소고추 고추가돼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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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어울리는 폭탄 고추가돼서 고추가돼서 뼈는 고추가돼서 고추가돼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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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뜨거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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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